집에 가자 너무 뒹굴어서 옷을 벗겨줄 수가 없어 또 뒹굴거지? 아니 나갈 때는 쌀쌀했는데 들어올 때 되니까는 좀 덥네 근데 옷을 못 벗겨주겠어 찰리야 너무 뒹굴어서 좋아? 응? 오늘 산책도 만족했어? 아유 예뻐라 참 예쁜데 참 말을 안 들어 그래 니 맘대로 해 니 맘대로 해 또 먹을 거면 되죠? 그치? 미세먼지 많아서 지금 목욕해야 돼 이렇게 하면은 그것만 알아도 알았지? 엘리베도 안 타? 가자 이제 여기 시원하다 금방 쌀쌀했다가 금방 더워지네 자세 봐 귀여워 그래? 니가 행복했으면 됐지 뭐 핥지마 바닥은 미세먼지 많아 흔니야 갈 건데 이제? 가지마 왁 downtい 집에 가기 전까지 세상에 엘리베이터 왔잖아 안타? 타자 네가 좋으면 됐어 귀여워 이미 어쩌면 이렇게 꺼? 탈툼이죠? 내리는 건 기가 막히게 할 것 같아요 오늘도 집에 가기 싫어? 가자 빨리 와 다리 다리 지금 엘리베이터 타고 내리는 데 몇 분 걸렸어 지금 다 찍고 있어 1분도 안 걸리는데 지금 3분 이상 걸렸어 그래 고생했어 들어가자 아 아 아 아 아 아